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코로나19로 대면 문화양유의 기회가 줄어들며 따라 성남시 판교박물관은 유아미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습니다. 이번 온라인 프로그램은 온라인 올망졸망 돌방놀이라는 주제로 성남TV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며 체험키트를 통해 진행됩니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판교박물관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500명을 선착순으로 받아 14일 이후 체험키트를 순차적으로 우편 발송할 예정입니다. 이번 체험키트는 백제와 고구려의 돌방무덤을 직접 그리고 붙이며 어린이들이 쉽게 학습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시 관계자는 비대면을 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맞춰 가정 및 기관에서도 박물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시는 교육 프로그램 외에도 누구나 판교박물관의 전시를 온라인으로 감상할 수 있도록 성남시청 홈페이지와 유튜브 성남TV에 온라인으로 떠나는 판교 돌방무덤 영상을 업로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KBPS 박상희였습니다.